안녕하세요, KISS UP LIFE 나띠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저의 특별한 솔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. 저 나띠 오늘 목표가 있는데요. 바로 제 흘러넘치는 매력으로 여러분의 MBTI를 모두 바꿔버리겠습니다. 먼저 큐티한 나띠의 꿀 보이스로 시작해서 슈가콘 다위를 벗어 던진 날 네가 뭐라든지 just move A to Z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띠의 프리티한 비주얼 공격까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달콤 폭발하는 슈가콘 파티 보시면 오늘부터 여러분 MBTI는 전부 T인 겁니다. 무슨 소리냐고요? 나띠의 매력 푹 빠질 여러분의 MBTI는 이제 나티 도시옷도 MBTI 티야 큐티 프리티 아니죠 나티 플레이